아빠가 돌려주는 생활잡일 김지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엑셀 메일 주소 단체 메일 보내기 답도 찾고 다양한 기능도 배우고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엑셀에다가 메일 주소를 잔뜩 모아놨는데 단체 메일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달면서 해결책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해결책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부과되는 많은 것들을 같이 덩달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용에 보면 엑셀 메일 주소마다 따옴표, 콤마 따옴표를 넣어서 작업하려다 보니 수백 개가 되니까 3시간 걸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답변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서브 마크로 어쩌저쩌저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 뒤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최종 답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훨씬 간단한 방법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가상의 메일 주소예요. 진짜 메일 주소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끝까지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해서 컨트롤 C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일로 갑니다. 이 메일 쓰기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메일 주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탁탁해서 보내면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얘가 실존하는 메일 주소인지 잘못된 메일 주소인지 체크해내요.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거고 빨간색으로 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찾아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질문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 메일 주소라는 말이죠. 다음도 아마 이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실험해보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거 말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안 된다고 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아 참 그리고 여기는 네이버 메일은 딱 최대 100개까지만 돼요. 제가 이걸 잘 쓰고 있거든요. 구글 메일은 이 개인별로 보내는 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단체 메일 보낼 때는 꼭 그 네이버 메일이나 다운메일을 써야지 구글 메일을 쓰게 되면 받는 사람이 100명 이메일 주소를 다 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똑같은 메일 주소를 받아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별로 보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 정보를 괜히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 이야기고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를 다시 Ctrl-C 해서 옆에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홈에 가시면 붙여넣을 때 행렬 바꾸미 있어요. 그럼 딱 행렬을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졌죠. 그걸 Ctrl-C 해요. 그 다음에 메모장에 가요. 메모장에 가서 이거를 붙여넣습니다. 그럼 붙여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사이에 탭이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는데 Ctrl-C 해서 Ctrl-H 한 다음에 그러면 탭이 딱 카피되어 있거든요. 그럼 탭을 바꿔야죠. 따옴표, 콤마, 따옴표로 모두 바꾸기 하게 되면 이게 싹 바뀌어요. 그 사이가. 그리고 안 바뀌게 뭐죠? 제일 앞쪽에 있는 거. 이거 안 바뀌었죠? 제일 뒤쪽에 있는 따옴표 안 바뀌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수백 개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엄청 쉽죠? 이 컴과 K 사이에 엑셀에서 한 셀 사이에 그 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경우는 잘 보이거든요. 어쨌든 탭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Ctrl-H 해서 딱 카피하셨다가 빈칸처럼 보이지만 카피하셨다가 Ctrl-C 한 다음에 그 사이를 Ctrl-H 하게 되면 내가 카피한 것이 여기 위에 떠올라요. 그 밑에다가 이제 따옴표를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즉 메모장을 한번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 하시는 분들이 굳이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꿔서 메모장이라든지 간단한 거 메모장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다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작업을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안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사실은 여기다가 앞에 뒤에다가 따옴표를 딴다는 거잖아요. 따옴표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쓰면 되죠. 따옴표가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넣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요. 여기는 여기에는 이거와 폰마를 넣어요. 그리고 자동체결을 해요. 이걸 합쳐야 되겠죠. 그거는 자 요거 엔드 요거 엔드 요게 되는 거잖아요. 하면 요게 합쳐졌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걸 다 채우게 해요. 다다닥 채웠죠. 컨트롤 C에서 각 붙여 넣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H에서 이거를 이걸로 이걸로 모두 바뀌어 주면 돼요. 자 됐죠? 뭔가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결국은 메모장에 붙여 넣든지 그게 붙여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 요렇게 해서 컨트롤 C에서 다시 여기다가 가로 붙여 넣기를 한 다음에 가로 붙여 넣기 한 다음에 이거를 카피해서 거기다 붙여 넣으면 돼요. 메일 주소에다가 그래서 뭐 결국은 메모장 한번 거치든지 그 이메일 주소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메모장을 안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엑셀에서 모든 걸 다 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좋고 두 번째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쓸 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뭐 아주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기호를 넣고 여기 있는 엔드 있죠? 엔드 엔드 이것이 두 개를 합출하는 것이거든요. 다운표가 들어가면 엔드가 좀 막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다운표는 처음부터 다운표를 하지 마시고 뭐 꺾은표 화살표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호를 넣은 다음에 그걸 바꾸기를 하면 돼요. 바꾸기 기능과 엔드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엑셀을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한글자막 by